50cm 빡빡 오늘은 우유의 오레오즈 잘 먹겠습니다 eto 면이 요런 매콤한 맛있지 무순 맛있게 먹으면 치즈가 잘 어울리네요 마요네즈 진짜 맛있네요 바삭바삭 오징어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알죠?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후추 그리고 후추 그냥 먹었습니다 라면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